네 딱 부러지는 여자네 매트를 못해 에밀리의 세 남자친구 야심이 가득한 활동적임 적극점이 그럼 아까 크리스가 얘를 싫어하겠다 매트를 친구들 멤버끼리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를 바꾸면서 지내는 거 아니야 얘네들 지들끼리 이렇게 바뀌어 오충석 다 고맙습니다 아 이 개 같은 거 이 갑툭튀가지 지들끼리 뭐야 얘도 에일리의 전남친 아 얘가 마이크구나 아 잠깐만 크리스도 아니 이게 어떻게 꼬이는 거야 이게 아 잠깐만 마이크 얘가 가만 있어봐 지금 하나의 분명한 기억이 있다 지금 이름을 제가 아직 초반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상황을 돌려 못 보냐 전남친인데 새남친이네 얘가 마이크야 마이크 얼굴 외워야겠다 10층석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는 에밀리를 좋아하는 거고 매트는 얘 저 여자의 지금 여자 남자친구고 얘는 전남자친구야 그러니까 삼각관계가 아니라 사각관계야 지금 뭐지 박력있게 한번 나가 마이크 마이크 너는 앞뒤 상태 업데이트됐다 어 왠지 쟤 내 쫓아내가지고 지 혼자 가다가 죽는 거 아니냐 빠졌다 근데 에밀리 별로 안 이쁜데 샘이 더 이쁜 것 같은 얘를 다 좋아하냐 바이크 사하라 내 살아있어 게임컵 감사합니다 크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신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신작도 사했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초 운유 운이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혼자 두고가 말도 안 돼 지금 너무 위험해 솔직히 남자친구인데 왜 헤어져 아니지 같이 가면 안 돼 그냥 그리고 또 찾는 애도 여자애 찾으러 가는 거 아니야 여자애 둘이서 와야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만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그.. 나는.. 아.. 음.. 음.. 오케이. 알았어. 괜찮아요. 뭐든지. 감사합니다. 한.. 한 달씩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여행을 한 날 성격들이 이게 무슨 쌓여있어 전부다. 지 생각해서 말하는데 그냥 화풀이하는 거 무슨 막 난 그거밖에 안 봐? 너만.. 날 5분도 가만히 냅두질 못해? 무슨 눈 몰아치고 뭐 산에 여행 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옆에서 좀 함께 가겠다는데 애줄리 크리스에게 꽂힘 뭐야 도대체 몇..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? 개같은 거 몇.. 무슨.. 야 이거 뭐 꼬리를 물어 얘네들은 무슨 그냥 이럴 거면 이렇게 다 꽂힐 거면 개같은 거 그냥 카페 가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선을 봐 그냥 어.. 미팅을 해 그냥 에밀리랑 애줄리랑 이름도 헷갈려 죽겠네 얘는 또 뭐고 개같은 거 이거 저 한 명 있네 어.. 애들 이름을 못 외우겠네 워우.. 안녕하세요 누가 좀 친한 사람이야 그리고 친한 사람처럼 안 된다고 아니 쟤는 쌤을 찾으러 간다더니만 전 남자친구랑 절 오고 있는 거야? 저래서.. 오! 오! 아! 아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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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 진짜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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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아파.. 아.. 아.. 무슨 나오지도 않았는데 등장하는 애들마다 다 이러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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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가졌잖아 이거 보여주면 큰일나지 지금 전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저러고 있는 거 보면은 큰일나지 쌤 찾으러 간다고 해 놓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거 Essential vaccin 같은 거 보면 안돼 아.. 진짜 맏, 눈이 안돼서 안 편지 난 역시 착해 이렇게 꼭 살.. 착하게 살려고 그럴 때 시청자들은 반대로 얘기하지 그냥 보게 해줘요 크크크 때로는 좀 나쁘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방송이 재미일테니까 전화하기 책 안 읽어 오! 하하하하하하 너는 그냥 그렇게 했지 손을 담아 놓으세요 무슨 야였네 눈 던지는게 총소리냐 제스 어떻게 눈덩이 집어 같이 싸워 얘네 너무 별로다 다 죽여버리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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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 좋네 둘이 좋아하는 사연은 아니잖아 dramatica 시스템 LG Chicke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만히 있는게 겸 명할 때도 있습니다 어? 아니 새를 왜 만져? 새는 안 맞히는 거 맞지 이건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는게 겸 명할 때도 있다가 튜토리얼 나왔으니까 새를 맞힐 필요는 없지 솔직히 마무리! 근데 은근히 눈싸움 아프다 초딩드 눈싸움 할 때 지나가는데 꼭 날 맞춰 개 아프더라고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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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시티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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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사귀어? 음하핳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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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사귀는 사이야 둘이 사귀는 사이야 둘이 사귀는 사이야 아하핳 아하핳 잠깐만 기즙 음 음 음 음 음 달다 바로 이런거 원했잖아 니들 아냐 아냐 부엉이님 이성이름 안 돼 매니저가 무슨 할 말이고 안 할 말이지 무슨 말이야 아하핳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럼 네 따끈하게 해줬습니다. 저 튜토리얼 아저씨 또 나왔네. 이 아저씨 은근히 나 비웃는 것처럼 바라본다. 어떤 게 더 불안하냐고? 음? 아니 둘 남자 군중이 무서워야 아 나 비행기 비행기 저는 높은 곳이 무서워요. 저는 익사하는 게 무서워요. 익사 한번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. 나 아빠가 구해줬어요. 아 뱀이 제일 무서워 초등학생 수련회 때 제가 뱀을 한번 한 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예전에도 한번 썰을 한번 풀었었는데 초등학생 때 수련회 때 이제 쉬고 있는데 뱀이 저를 봐가지고 딱 진짜 이 자세 이거보다 약간 더 높게 뱀이 앞뒤로 막 치고 빠지게 했는데 그 순간 있었던 그 교관들이 전부 다 알바생 모드 하더라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합니다. 실시합니다. 술 가지고 온 것도 다 내놓으십쇼 막 그러더니 교관들이 뱀을 보더니 나보고 어? 어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나를 구해줄 생각을 안하고 어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지들끼리 전화하고 개 알바생 모드 뭐 우리한테는 해병대처럼 돼야 하더니 잠 안 잡니까? 하면서 매일매일 막 와가지고 밤마다 막 문 두들기고 자고 싶은데 지가 다 깨우는 그런 진짜 정말 기계처럼 그렇게 다니는 그런 무서운 아저씨 무서운 교관들이었는데 그러니 세네명이 오더니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알아? 쓰레받기랑 그 쓰레기 줍는 그 철 있죠? 그 집게, 철집게 알지? 철집게 갖고 와가지고 뱀 잡아서 뱀 목 잘랐어 그러는데 1시간 반 걸렸어 내가 그때 진짜 개무서웠거든 난 뱀이 무서워 내 형이 초등학생이었어 얘들아 진짜 내 형이 초등학생이었어 얘들아 내 진짜 평생 간다 그 추억은 칼이 더 무섭지 총은 좀 와닿지 않잖아 외국에 살면 모르겠는데 뭐야 뱀 저는 허수아비가 무서워요 저는 광대가 무서워 와 광대 생긴거 진짜 안 누르면 서운하게 생겼네 와 입이 무슨 찢어진게 무슨 광대가 무슨 저 광대라는 단어가 광대까지 나와가지고 광대야? 와 생긴거 봐 이빨 이빨 사람 이빨 수 맞아 저거? 와 입 찢은게 거의 뭐 이정도면은 거의 광대 광대 광대뼈까지 입을 찢었네 광대 선홍빛 잇몸 아니 어떻게 저걸 뭐 선홍빛 잇몸 잇몸이란 얘기를 할 수 있어 까마귀는 무섭죠 저는 고호가 역겨워요 아 난 이상해 까마귀 조류 공포증이 좀 있잖아 아 조류 공포증이 좀 있잖아 아 아 아 진짜 깜짝이야 진짜 무슨 사람 때문에 더 무서워 사물소리 치는 소리 개커 이 새끼지 나한테 이제 저건다 이제 최면건다 최면 뱀 뱀 무조건 뱀이야 난 뱀이 제일 무서워 까마귀는 무섭죠 저는 바늘이 무서워요 어 제가 지금 피부 때문에 사실 매주마다 주사를 맞고 있는데 지금 주사를 맞은지가 지금 한 1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 사이 공백이 좀 빠지고 그랬는데 간호사한테 엉덩이 안 뚫려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진짜 제가 다니는 피부과 병원에서 간호사들한테 엉덩이 다 뚫려 봤는데 진짜 간호사들마다 아픔이 제일 달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주사가 무서운게 아니라 그 바늘이 무서워 어 나 바늘 어 엉덩이 멍들어 진짜 맨날 뚫린데 또 뚫어 개아파 아 좀비 안 무서워 좀비가 뭐가 무서워 내가 감염될깐 무섭지 저는 개가 개사진이 아니라 뭐 늑대인데 어 늑대개도 아닌데 그냥 늑대 그냥 놔뒀는데 이러면 개가 좀 무섭지 음 주사인 죽진 않지만 저는 네오가 무서워요 개가 무서워요 벼락은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벼락은 짜증나는거죠 벼락을 맞으면 인터넷선이 끊어져서 짜증납니다 그쵸? 벼락 맞아 죽는 것보다 로또 당첨될 확률 거의 그 정도급이라며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무서울게 없어 응 그건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고 이건 굉장히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답답하니 정말 용감하게 하하 뱀 뱀 광대 개들 하하 비웃긴 왜 비웃어 비웃긴 왜 비웃어 어 어 아하 진짜 비웃는 표정만 십 심리학자 아니야? 심리학자가 저런게 이게 상담하는 분한테 도움이 될거라 생각을 하나? 어 기분 나쁘네 괜히 심리학자가 저러면은 진짜 어 약간 심리 불안한 사람은 갑자기 여기서 칸 그 뭐야 만년필 하나 두고 왜 날 비웃어 너도 내가 우스워보이지 너도 세상 사람이랑 똑같애 난 왕따 당했던 그런 시절 그런 인간들이 똑같다고 하면서 갑자기 만년필 들더니 막 사람을 높이더니 목에다 대고 그냥 뿌시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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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 배우야? 실제 제작에 참여했다고요? 실제 영화배우가? 와 아 조졌네 줄거리다 줄거리 이때까지 있었던거 이 언질더니 영화 제작진들이 영화감독팀도 참여를 했고 실제 영화배우들도 그럼 참여를 한거네 대작이네 대작이야 그사람 나오는 영화면 과연 기사야 조시 헤나마 베스의 오빠 진짜 오빠야? 그러면은 자기 여동생 두명이 다 죽은거 아냐 다른 애들 살려두지 않을거 같은데 이정도면 친구들 다 죽일거 같은데 탈 들고 온거 아냐 여행올때 징도렇게 조거리 이뼈 자 대신 뭘... 갑자기 뭘... 아... 야 조시가 얘가 영상 보냈잖아 다른 애들한테 한번 모이자고 얘가 모이자고 그랬잖아 친구들한테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얘네들 진짜 죄책감도 못 느낀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얘 동생 두 명을 잃었네 그러면서 친구들을 일로 유인한 거 아닐까? 얘네들한테 웃으면서 다 잊었다고 복수 복수심을 속 안에 두고 다 모이게끔 한 다음에 조시가 왠지 다 저거하지 않았을까 자기 여동생 두 명이 여기서 얘네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어서 둘 다 산속에서 죽었는데 머리가 깨져